정황 아, 좀, 근데 좀 부끄럽네요 아까 거울 앞에 입었을 땐 좀 괜찮아는데 아, 좀 두꺼워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여드렸죠 몽롱한 그런 몽환적인 느낌의 무대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캔버스와 파이어 같은 서정적인 느낌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속은 아이스크림처럼 귀여운 모습을 보여드렸고 라이크스터와 딜리브 같은 그런 담담한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아직 안보신 게 하나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섹시한 일단 저를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무대 저와 함께 즐겨주시고 물론 지금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달려보시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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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